호호 자 갑시다 여기 슬슬 숨어가지고 오오 뭐야 오오오 외링병 위생병 괜찮아 안녕하세요 샌충룡스티비 Kä아 swing입니다 오늘은 PS플러스 플스5 전용 10월 무료 게임이죠잉 바로 헬렌 룬스 맛보기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요 FPS 게임이라 사실 별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기릿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기릿! 아니 좀 캠페인 모드가 있어서 캠페인 모드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멀티플레이 하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어 여기 길이 열렸죠?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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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점령을 해야 돼?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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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뭐야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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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어디서 줘 아 뭐 뭔데 누가 쏜거야 나도 쏘고 싶어 저 한번 구경해라 해보자 차 태워줘 아 차 여태할 수 있었어 가자 어떡해 자 가자 죽여 뭐야 이거 너 우리편 알지 우리편은 파란색이지 내려 어 뭐야 너 뭐야 너 우리편이야? 내려 아 빨리 저깄다 반동 뭐야 반동 뭐야 죽어 아 아 아 아 아군이였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처음으로 죽인 게 아군이었어 아 근데 아군이 왜 빨간색으로 나왔지 아 빨간색이 아니고 왜 다른 색깔로 나왔지 어? 어 쟤는 뭐야 쟤는 죽이면 안 되는 친구인가? 아 뭐야 아니 어쩐지 너무 너무 대놓고 우리편 티가 났어 근데 왜 죽였을까 안녕 우리편 너 어디가 헤이 웨어 아유 헤이 웨어 아유 거잉 헤이 스탑잇 스탑잇 헤이 웨어 아유 되잉 나우 히에 맨 맨 오 저기 우리 친구들 온다 우리 친구들 지금 나만 믿고 따라오는 것 같죠 잠깐만 뭐야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나랑 같이 전쟁하러 가니 가자 나 따라와 그래 날 따라와 이 새끼들 지금 나 총알 맞이 쓰는 것 같은데 어? 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일로 이렇게 침투한다 알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저기에 뒤통수를 깐다 여기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버람보자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 오케이 가자 나와 이마 나와 가자 아 얘 따라오면 되게 귀엽네 가자 가자 친구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가자 호호 어 저기 저 십자가 모양은 아무래도 위생병인 것 같죠 위생병은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애들인 거고 자 가보자 여기 슬슬 숨어가지고 오오 뭐야 오오오오오 위생병 위생병 괜찮아 위생병 어휴 위생병 깜짝 놀라야지 뭐야 저 지뢰받고 터진 것 같은데 조심해 우리는 조심요 항상 저 새끼도 깜짝 놀랐을걸 아까 그 위생병 터지는 건 깜짝 놀랐을걸 아 개놀리네 진짜 자 잘 숨어 항상 도심 시가지로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나 어 저친구 저친구 다쳤어 다쳤어 와 아따매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났죠 자 항상 숨어 항상 천천히 숨어가지고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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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앞에 보이는거만 죽인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깝치지 않는다 친구 알겟나 너랑 나랑 그거다 목표가 우리는 깝치지 않는거 앞장서 거기 아니다 어 저기저기 저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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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는데 아 씨 봤는데 야 어떤지를 빨리 써 와 대박이다 살려줘 위생병 아 아 뭔가 우리는 다 죽는거 같은데 오케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숨어 여기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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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었어 개새끼야 어디있었어 어디있었어 잠깐만 이거 잘 숨어있어야겠다 숨어가지고 애들 나올 때 한마리씩 내가 전쟁이 영미리겠어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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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누웠어 어디야 어디야 얘 죽었는데 어 그럼 이 주변에 있다라는건데 저기 어디있었어 어디있었어 어디있어 친구야 친구 죽지마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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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딨어 봤는데 무기 바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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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り rep탄 폭탄 flower blas 왜이래 자 다 빠져나 뭔가 ünkü 가까우니까 다시 온다. 아 뭐야 아 근데 우리 편이 너무 못하는 건가봐 나도 되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 편 전체적으로 엄청 못하는 듯 음푸핀다리까지 뺏겨버렸는데 다 뺏기면 큰일 난다 이거 아 근데 우리 편이 사람이 없나? 아닌데 17대17로 똑같은데 하긴 내가 저 거의 상대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일로 돌아 들어가 야 뭐 뭐 보이냐? 야 친구야 뭐 보이냐? 뭐 보여? 야 야 야 뭐해? 이 새끼 왜 나오니까 도망가 어머 뭐 물소리 물소리 아니 아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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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목차 이씨 나들 보복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 천천히 차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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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잡아보자 일단 한 명 잡는 거에요 목표로 아군 말고 아 우리 편애들 전부다 소심해 너무 소심해 소심 플레이 호옹 호옹 자 가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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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오? 여기 숨어 숨어 어디 숨어 Doesonymous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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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숨어 1 더 숨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이 뭐야 안녕 중구 안녕 너랑 나 둘다 포복으로 싸우자 그 총이 반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야 뭐야 어딨어 이 개이 아우 아 우리 같이 어 그래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너무 혼자서 게임 플레이 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같이 가자 그래 이내 전술이야말로 답이지 사람으로 밀어버리자 오오 근데 막 사람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으니까 진짜 뭔가 전쟁하는 느낌이네 천천히 차근 차근이 우리 하나씩 하나씩 다시 뺏어서 들어가 봅시다 야 우리 집 잘하고 있어 우리 엄청 많이 밀어냈어 물론 나는 한 명도 못 죽이고 죽기 밖에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죽어가지고 쟤네들한테 빈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밀 수 있었던거죠 같이 가 친구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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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봤는데 야 일단 여기 초소에 숨어 여기 초소에 숨어 오케이 지금 나를 믿게 삼아서 우리 팬이 죽여졌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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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거 아니였어 아이참 아이씨 왓따매 아이씨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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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나도 나도 속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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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아이 개 아이씨 나오라고 이 개 이 개 아 진짜 아이씨 개씨 아이씨 아이씨 나와 나와 이 개새끼 나와 나이 나가면 나와 아 빨리빨리 안나오고 뭐하고 있어 죽이지도 못할거면서 어 어 나온다 나왔다 오케이 내가 죽인거지 내가 죽인거 맞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헬렌 루즈 맛보기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겁나 어렵네요 총 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게임 자체는 점령전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것 같고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점령을 하느냐가 승패를 가로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보이는 파란 색깔 저게 다 우리 편이니까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적 보이면 총 한 바씩 쏘고 하면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겁나 어렵다 아무래도 저는 FPS에 소질이 없는 것 같네요 흐엉 50대 50 꽉 찬 상태에서 비행기 폭탄 떨어질 때 빼고는 꽤나 서버는 안전적인 것 같고 그래픽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총질에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벌레 스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 뺨